침대가 두 개 눈... 와, 침대가 두 개 눈... 뜬다, 뜬다. 이 기차에서 제일 좋은 방이란 거 아닙니까? 우와... 우와... 막 펼쳐져 있어요. 저보다 편하다고 안 해도 되고... 아, 이미 침대가 돼 있는 거네. 그래서 눕고 싶어도 눕도. 우와, 씨. 우와. 방이 두 개네요, 그냥 아예. 네. 침실과 거실이 있네. 우와. 그랜드 스위트 부다페스트. 이야, 진짜 너무 럭킨데? 아, 너무 놀라운데? 저게 시가로 따지면. 6,800만 원이래요. 1박 2일, 1박 2일. 7천만 원짜리 방으로. 침대가 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방이 진짜 처음 봐요. 너무 좋다. 쇼파 봐. 네, 기브제자. 언니 쇼파가 접이식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져 있어. 저 방도 충분히 좋았는데 보다가 또 이 방 보니까. 하러 왔으면 2천만 원이 올라간 거네? 거의. 진짜 내가 해본 것 중 제일 비싼 여행이었어요. 기브제자. 이게 럭셔리. 그래요. 그 자체. 이게 럭셔리 트랩풀이다. 우와, 이거 뭐야? 언니, 다르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고체 연료인가 보다. 오, 따뜻하게. 그 캐비어 같은데? 고체 연료 아니고 우리 몸의 연료. 캐비어야, 캐비어. 캐비어를 이렇게 주... 웰컴푸드가 캐비어예요. 웰컴푸드가 캐비어예요. 캐비어. 너무 좋다. 언니, 여기 있다. 언니, 여기 쓰세요. 우리 한 바퀴 돌자! 그 와중에 또 반대로 돌았어, 둘이. 제발 안 맞아, 안 맞아. 위에. 이야, 서랍도 있고 기본 다 쬐지네. 흰쟤가 막 나오는데. 아, 이렇게 틈새 옷장이 이렇게 있구나. 긴 옷은 여기 넣으면 되겠다. 여긴 일단 네 옷을 여기 넣고. 여기 화장실 한번 볼까? 가구랑 이런 게 너무 예쁘다. 오! 가운이 달라. 일단 가운이 달라. 가운이 고급이야. 그리고 화장실에 채광이 날리면서. 조명이랑 저거. 와, 수전 봐. 넓다, 넓다. 이게 파란색이네, 오늘. 아름다. 오뮤니티도 화장실에 가까워. 아, 화장실은 그래도 괜찮네. 이건 만족이 아니지. 이건 끝판왕이지, 그냥. 와, 너무 고급스러워. 이런 좀 틈새 어떤 옷장인가 그게? 차고람. 와, 저 무슨 기분이니까. 저기서 밤을 맞이하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좋다.